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의 SetFocus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윈도우에 포커스를 줄 수 있습니다. 윈도우는 인덱스나 아이디로 지정하십시오. 사용 예의입니다. 인덱스가 0인 윈도우에 포커스를 주는 예제입니다. 아이디가 AAA인 윈도우에 포커스를 주는 예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. 상단에는 두 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Get Selected Window ID 함수와 Get Selected Index 함수를 사용하여 현재 포커스된 윈도우의 아이디와 인덱스가 얼렛으로 표시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를 선택하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현재 포커스된 윈도우에 따라 해당 윈도우의 아이디와 인덱스가 얼렛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에도 온 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Set Focus 함수를 사용하여 특정 윈도우를 선택합니다. 인덱스가 0인 윈도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한 후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인덱스가 0인 윈도우가 선택됩니다. 아이디가 BBB인 윈도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아이디가 BBB인 두 번째 윈도우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